혹시 두부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뜬금없이 부드러운 두부와 단단한 아파트라는 상반되는 단어가 조합이 되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두부 아파트란 두부처럼 쉽게 부서지는 아파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꼭 필요한 철근 대신 깡통을 넣는다거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나무까지 들어간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런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 외에도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단하기만 할 것 같은 벽돌을 손에 쥐고 살짝 힘을 주자 두부처럼 으스러지는데요. 심지어는 살짝 준 충격에도 가루가 되기까지 합니다.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하던 집 주인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과 관련된 사연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레딧 내용을 통해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쯔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문 대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당연히 좋은 집과 차 성공한 인생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추억을 쌓을 때 저는 집에 박혀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왔으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중국은 점차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고학력자들은 많아지는 추세였죠. 명문대를 나온 제 친구가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와닿더군요.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해서 좋은 회사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대학원에 드는 학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향 지원하여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졸업했던 터라 더 이상 기숙사에서 살 수 없으니 알고 지내던 친구 두 명과 한 방에서 꾸깃꾸깃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집에 월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혼자 지냈다면 월급을 월세로만 내야 했을 겁니다. 심지어 부엌 하나 없는 곳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신입 교육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입 사원들에게 정신을 교육시켜 주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시키기도 했고 회사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바닥을 기어다니게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많은 곳에 서류를 돌려받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규라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품을 너무 많이 써서 저는 온갖 핑계를 들으며 월급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에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저 살기에만 급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명문대는커녕 대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친구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건이 좋은 편이라서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나이만 들어갈 바에는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의 이직을 생각 중일 때 부모님은 거의 다 부서져 가던 흙집에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노후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한결 놓은 저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에 꽤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더군요. 한국에 도착했던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어만 하는 저를 위해서 간단한 중국어까지 배워두실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빨리 습득했고 일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친구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방을 하나씩 사용했는데도 월급이 남는다는 사실이 정말 좋더군요. 중국에 있을 때는 같은 방에서 3명이서 옹기종기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오래된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솔직히 아파트에 살 돈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털어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잠깐이라도 모시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항상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셨기에 그걸 무시할 수 없었죠. 드디어 초대를 하게 되었을 때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즐거워하셨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불편한 것이 있냐고 물어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작은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죠. 그 이상한 기운은 제가 지내는 집에 도착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제 집에서 경악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머니가 추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셔서 저는 보일러를 굉장히 올려놓았는데요. 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신기한 듯 에어컨을 만져보시더군요.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돌 문화 덕분이라면서 바닥의 온기가 집을 데워주는 형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닥을 만져보시고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피곤하실테니 안에서 먹자면서 배달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던 도중 씻게 되었는데 그때 음식이 도착한 모양이었죠. 저는 벌써 왔냐며 혼자 중얼거렸는데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음식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문 앞에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온 음식이 어딘가로 사라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최근에 집에서 배달을 시킨 적이 있는데 잠깐 나가지 않았더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시키면 신경이 곤두설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일회용품을 세척한 후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했는데 그것마저 신기해하셨습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신기해하는 어머니를 데리고 바깥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자 주민들이 해놓은 분리수거의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하셨어요. 분리수거를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들 지킬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집에서만 지내도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형태라든가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따뜻한 바닥이 좋다면서 누워계시다가 잠드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이 아버지를 통해 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몰랐지만 새로 들어갔던 집 때문에 그러신 거였습니다. 새로 들어갔던 그 아파트가 겉으로는 좋은 집이라 생각했으나 들어가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의 창문은 큰 편이지만 이중창 같은 것이 아니라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인테리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더 경악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며칠 전에 외벽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근처에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트를 잠깐 간다고 해도 차로 1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집에 오자마자 깜짝 놀란 부모님의 표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 정도구나 싶어서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없었기에 한국에서라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부모님이 중국에 대한 걱정을 잊으실 수 있도록 좋은 맛집도 가고 한 번도 가보신 적 없는 곳들 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통했는지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였죠. 장난으로 제 집에 거실에 들어 놓으셔서 자신이 한국에서 살 테니 저보고 중국으로 가라고까지 하셨다니깐요. 저는 부모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신 후 목표를 바꿨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이유를 말이죠. 부모님이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드디어 목표했던 금액을 채워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에 보태드렸어요. 물론 전에 살고 있던 집처럼 방이 여러 개가 있거나 하지 않고 더 작은 집이지만 단 하나만 보고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집주인이 한국인이었고 직접 공사를 했다는 말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바닥에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온돌이 깔려 있었거든요. 덕분에 추운 한겨울은 정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온돌은 빼놓지 않고 만드는 모양이더군요.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많은 사람이 중국의 부실공사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냈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의 두부 아파트와 한국의 아파트의 차이를 알게 된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클립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